언급환자 강제배정 그러니까 뭐 지금 대책 나오는 것이 의로우게 하고 아무런 그런 논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들 실험도관인 겁니다 언급실 의사에게 비용 권한 면책 3종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언급실에 이러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천만에 재모집 전공의 재모집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언급실 뺑뺑이 환자를 최종 수용한 병원에 의로우진에게는 불가피한 환자 피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뺑뺑이 환자를 최종 수용한 병원에서 불가학력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언급실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부족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배후과의 진로인력의 부족인데 그럼 전체 병원의 문제인 거죠 뺑뺑이 환자가 강제배정된 경우에 수용병원에 면책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1시 119 상황시 등을 통해 특정 병원에 강제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부는 총각을 낳고는 뺑뺑이 환자의 경우 119 상황실에서 그냥 특정 병원을 찍어가지 여러분들 환자를 그냥 보내겠다 여기에 언급실 전문의들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강제배정을 받은 병원의 의사가 수술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로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가 나더라도 병원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는 방향으로 언급의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강제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난 이야기인 거죠 아마 의료진들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일체 의사들하고는 접촉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께 앉아가지고 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커피 여러분들 보도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언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배정을 환자 강제배정을 여러분들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다 검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도가 흘러나왔겠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고 아마 이 건이 확정되면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언급실의 전문의들이 사표낼 겁니다 언급의학과 의사가 각 진로가에 노티파이 알려야 입원이 되는데 어차피 배후 진료가 인력이 없으면 언급실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는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 그다음에 일반의를 언급실에 채용한다 이런 쓸데없는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이 야 내가 삽질을 그만해라 지금 언급실 문제가 언급실의 전문의 부족 문제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배후과의 진로인력들의 스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언급실에서 그냥 다 거절하는 건데 당신도 지금 무슨 이야기 생각하고 있냐 언급실 의사만 채우면 돌아간다 아직도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이런 나무라는 겁니다 야 윤 대통령 심장 뇌 신장 폐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줄 의사들이 다 나갔는데 언급실만 꾸역꾸역 열어 문을 열어가 중환자 받아서 뭘 어쩌라고 하시는 겁니까 언급의학과 언급실에 수술하고 치료하고 투석하고 인공호흡기 돌립니까 당신들은 뇌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급실 전문의들도 한계에 이르고 언급실을 통해 입원해야 되는 필수과 의사들이 가로로 더 이상 환자를 못 받기 때문에 언급실 진료 거절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언급실 1년 만 학종에 만사 다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언급실도 문제지만 배후과가 지금 거들란 상태에서 언급실 문제만으로 다 해결해야 됩니까 대산명동의 서일필이라 매번 땜질식 할 거 없으면 나오는 이런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공의들 데려 놓으면 되는 거고 이런 정책이 평소에 시행돼야 되지 문과 출신 관료지에 쩔어있는 잠깐 차관이 내놓는 정책이 무하나 먹히겠습니까 현장을 알아야 뭘 해먹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로 대란의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의사들 전체를 너무 무시하는 선을 넘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점점하게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소 이게 언급실 위기가 아니여 의로 대란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급실 위기가 아니고 의로 파국의 여러분들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이거 제대로 수습 못하면 정권이 갑니다 제가 악단 퍼붓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심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분들은 점점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 대란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정부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의로진하고 이야기를 좀 해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지 말고 결국은 강제 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연필대만 굴리고 명령만 내리면 다 굴러가는 줄 안 보입니다 참 나쁜 습관입니다 핵심은 강제 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 배정을 여러분 보시죠 의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제 배정하면 언급실의 전문의들 다 나갈 거다 이야기죠 왜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한테 자기 결정권을 여러분 빼앗게 되면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언급의학과 모두 탈출할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냥 환자를 강제로 배정받아 처리해야 되는 자유가 박달되고 원하지 않는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언급의학과의 약점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언급의학과는 본질적으로 언급의학과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우카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를 강제로 배정하면 언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그냥 나가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완전 치명타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의사 이야기입니다 현직 의사가 핵심이 뭔가 하니까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은 솔루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급처치를 해서 최종 해법은 배후과 사람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강제배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언급의료법이 이제 큰일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언급의학과의 강제 배정되고 강제 배정되면 수술하는 중 등을 이유로 배정 거부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 수술 집도인은 수술하고 바로 다시 강제로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악화된 상태고 수술 중에 이미 악화된 환자가 기도력이 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수술방 전문의도 탈출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수술 시 압박감 그 수술 환자의 악화를 가져오고 수술 환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언급의학과는 있으나 수술의사는 없습니다 언급의학과 수술 집도에게 추가로 강제사항이 붙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강제사항을 피하려면 그만두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게 현직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언급의료법이 이제 언급의학과 의사도 탈출하게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는 그냥 환자를 받을 수 없다 거부의사만 하면 되지만 이제 강제되기에 자율성에 큰 훼손을 가하게 됩니다 언급의학과 의사는 반드시 탈출할 거라고 봅니다 수술 집도에도 도망갈 거라고 봅니다 언급실 대탈출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진짜 큰일 났네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언급의료법은 119가 한 명의 환자만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의 환자를 병원에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편하게 일처리하며 그냥 근처에 무대뷰로 한자를 던져넣어도 괜찮은 법입니다 어차피 그러면 언급의사 너 책임 안 줘도 되잖아 입니다 언급의학과 수술방 전문의 바로 그만둬야 되려 봅니다 이건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 절대 아닙니다 모르니까 모르고 급하니까 1955년에 여러분들 외과 현직 의사분 말씀입니다 이번 조치는 언급의학과의 자율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약점을 그리고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갖고 있는 약점을 덜 쑤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 우리가 나한테 맹피해 줬으니까 언급 환자 배정하는데 이거대로 받아 이겁니다 이 대학병원 언급실에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언급의학과 전문의는 언급 처리를 하는 데 전문이고 질환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배우과의 의사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과의 여러분들은 아무 상의 없이 환자를 그냥 언급실에 강제 배정한다 그러면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책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사 책임을 매해 주더라도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남겠습니까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게 상실이 나와 있습니다 의로는 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의로란 틀 안에 모두가 나누져 있어서 그 부분만 잘 아는 단점 즉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언급의학과의 약점은 원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과입니다 최종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급환자 강제법이 시행되면 모든 언급의학과 의사는 사직하라고 봅니다 이게 저의 진단입니다 1955년생의 현직 외과의사의 진단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듭니다 언급의학과에 있는 전문의들은 환자의 최종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최종 해결책은 배우과에 있는 진로의사가 최종적인 해결책을 신경외과, 흉부외과, 신경내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를 강제 배정한다 그러면 불완전한 해법을 갖고 있는 언급의학과 의사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악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이번에 정부의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사직해리나 들어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사법적인 책임을 맨피해 줬으니까 119에서 배정하는 대로 배정받아 이것이 이번 강제배정법의 핵심입니다 내가 왜 받아야 되지? 싫은데요? 제가 왜요? 절로 나오는 언급의학과 의사의 대응이 나오려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사고 형태가 완전 의사의 상극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갑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명령 지시를 내리면 상대방이 그대로 행동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시장을 상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리액션할 거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란 두고 자기의 입장을 결정하는 거죠 박민수나 조경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관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의료계에 오다 명령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눈에 볼 땐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무슨 국민이니 자연이 그렇게 떠들지만 공감 능력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피의자 불러 있으면 조지면 뭡니까? 죄 불고 그게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급환자 배정법을 강행하게 되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배후과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전혀 생각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책임 다 맨해줬잖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제 특집하고 오늘 특집한 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고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게 참 문제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위해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대단히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일독을 제가 권하시고 싶고 그다음에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와일드웨스트의 아주 대표적인 주조인 아직도 좀 때가 좀 덜 묻은 곳이죠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쓴 책도 여러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이 책은 제가 쓰지 않고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필생의 역작인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 안목과 시야를 넓히는 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